갑자기, 처음 보는 메카니멀들이 나타났어! 너희는 누구야? 정체를 밝혀! 이런 미래에서 온 메카니멀들이다! 더 강해지고, 새로워진 메카니멀! 우리를 욕망으로 만든 너희 같은 녀석들은 메카니멀을 가질 자격이 없어! 미래의 운명을 건 뜨거운 배틀이 시작된다! 힘을 모아 싸우자! 메카니멀 고! 터링 메카 W! 6월 26일 일요일 오후 5시 첫 방송! 네 감사합니다!